마이크라 뮤직비디오 리액션 마이크라 이거 어떤 버전이고요? 월프와이드 버전이고요 디자이너 찍었나요? 이게 일본 버전 찍었어요 찍었어요? 디자이너 나오고?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? 안 찍었어 찍었어요? 우리가 안 보여줄 수 있는데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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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일본 버전이 아니라 미국 버전이에요 이렇게 아메리카버전 이렇게 살짝만 밀어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벌 버전이지 왜 우리 안 보여주는 거야?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 찍으려고 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티저 말고 못 봤어 안 보여요 자 일단 아오키 나오죠? 일단 보선 티저 티저에 나왔었어 이거잖아 티저에 아오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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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형 거의 어깨가 너 러피 선수야 진짜 직각이에요 러피 진짜 좋아요 어 뭐야 이거? 어 뭐야 이거 우리야? 우리 에오키! 멋있어 아 근데 미국 해 좀 살겠어요 그렇지 고라치 아유 다 키운 거네? 조용히 해야 해 우리가 스톱으로 다 키운 거 아니야? 네 아 멋있다 우오오오오오오 아하 또 멋지다 메바이 아 멋있다 와 멋진데? 와 멋진데? 와! 뮤직비디오 멋있다! 2, 2! 오, 예스! 2만원 뺀 거 봐. 와, 저게 봤을 때 우리 생겨나는 거? 응. 와, 한집 죽습니다. 아, 이렇게 무지는 것 같이. 2, 2, 3. 오, 오! 화면서만 쩔었다. 우리 나라가 나왔다. 지민이야, 지민이야. 나라. 오! 오! 좋네. 오! 나라가 처음 해봐. 조국이, 조국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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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! 에어킹! 뒤에 에어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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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지민이의 후드 재킹이 나왔고요. 야, 이거 바닥 치자 좋겠다. 멋있다. 오, 야 뒤에 저거 실력이 적은다. 에어킹! 에어킹! 정! 딱! 아, 이 세트는 멋있다. 시계가 있었잖아. 오, 멋있다. 아, 역시. 브라! 바 바 바 홈 씨는 오는 바 바 홈 씨는. 아, 근데 이게 진짜 힘들었는데. 아,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완전 힘들었죠. 내가 찍은 뮤비 중에 터트려야 되는 거 같아요. 버전을 3개는 찍어야 되니까. 아, 한 번 힘든다. 아, 멋있다. 아, 맞춘다. 아, 저 문 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. 아, 지금! 우는 안 열려, 이건. 하나, 땡! 아, 나 이 장면 이거부터 봐. 무슨 소리야. 오, 예~! 아,ента! 전국이 – 아, 다했다. 아, 전국이 세! 전국이 세! 전국이 세! 전국이 세! 전국이 – 팝! 평소에 전국이가 좀 약한데? 많이 힘들었구나, 이제. 아, 진짜. 하나! 길, 드디어, 파! 지인이거든요? 옆에는 지인이 안 더군요. 아 근데 이게 뒤에 있는 거야. 좋겠어. 에어패! 에어패, 웨, 웨 차원이었다? 야 뒤에 폭발 봐. 오 야, 뒤에가 진짜 잘 나왔다. 유. 유. 진짜 잘 나왔다. 요 생각은 뭐라고 하냐고? 열을 잘 해주고 있어요. 와 근데 이게 그 화성이 진짜 화겠다. 뭐야 누가 이래는 거야? 다 터졌어요. 터졌다. 터져서 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1, 2, 3. 뭐야. 야 이거 멋있다. 우리 2땡이랑 완전 하이드백이잖아. 와 야 이거 엄청난데. 멋있다. 우와 너무 좁다. 오늘 최초 뺀 무대 아니야 이거. 우와. 우와 진짜 신기하다. 멋있다 이거. 나 이제 나온다. 나 이제 나온다. 쩍업급에 타고도 얘기할게요 이거. 아 저저분이. 야 눈이 멋있다 진짜. 마이크 드롭. 오 아옥기. 아옥기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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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! SHO! 다시 시작! 진짜. 그렇게 잘 만들었다. 아무튼, 그냥 CG군이 특환나잖아. 케이크 형 근데. 근데 약간 비분명이 뭐라고 하지? 둥? 뭐라고, 군뚱이다. 사절도 난리는 거 같아. 응 점점 날이지. 응, 점점 날이지. 와 저 뒤에 저 차 신기들 있구나 맥트리스 예시를 들이면서 얘기하실 수 있어 와 형 잘생겼는데? 리즈 알았어요? 리즈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대박이다 유독 진짜 야기네 VTR에도 유독 오늘 뮤비에서 멋있게 나온 리즈팅이야 형 진짜 못생긴 거예요 이때까지 못생긴 거 좀 생각하네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역시 전종국 찍어보는 조절 중이네요 여러분 저도 주목해주세요 나옵니다 마치 콜라지 알았어요? 멋있어 네 와 좋아요 마이크 와가는 것 같다 야 뮤비 멋있다 호비 형 혹시 저녁 안 봤어요? 야 너 잘생겼는데? 아 멋있다 야 전곡이잖아 이거는 전곡이 틀어놓고 다 잘생겼다 그러면 리즈야 잘생겼는데 야 너 잘생겼어 맨 끝에 저냐? 손으로 가려주기 전에 얼굴 가려주기 전에 얼굴 가려주기 전에 몇 번 보는 거야? 자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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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네 뮤비 한번 들어봐 뮤비 멋있다 진짜 야 한 번 더 볼 사람 남아 나와 나 역시 내는 몰래 야 되게 댓글 잘 나왔다 형 이거 그림을 하는 게 잠시만 서리 좀 어떻게 해? 이거 좀 카고해서 말자 여기 이거 위에 호석이 형도 있으니까 어? 호석이 형도 있었는데? 야 야 야 야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아 소리 다 안 켰었네 아 그래?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자 우리 좀 불 꺼서 보자 그래 봐야 돼 카메라 좀 봐야 되시아 자 우리 프레임 보태를 진짜 이런 거야 우와 우리 스크립 비크 아 역시 재현! 아 근데 뮤비가 호명 뮤비 같아 뮤비 뮤비 와 멋있다 와 아주 멋있다 어우 완전 멋있다 진짜 멋있어 미니는 rattling 여기 되게 숨기겠다 품품 oh 오 뭐여? 이렇게 해? 오오우 아저씨 너무 잘하는 거 진짜 예? 정말 나 이런 보러가 나 이거 보러가 무거워 우와! 오! 저거 와! 흑이 기다려! 기다려! 야 이거 찍어줘 봐 야 이거? 야 이거 찍어야 돼 줘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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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쉬워 뒤에 뒤에 피쳐낸 거 맞아 공리대고 찍자 야 근데 인식이 된다 신규 얼굴이 시크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! 와이프가 너무 좋길래 오! 성흠이! 오! 성흠이! 루이스! 루이스! 이 노래가 진짜 이렇게 귀신이 나 진짜 막 봐줄게 너무 좋아 남주현 정말 진짜 잘하는 거니까 응 응 응 응 응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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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는데 저거 아니었는데 이 앨범은 따로 찍었어요 저거 그냥 한 번만 아 진짜? 따로 찍었어요? 네 뒷모습 가서 따로 찍니다 이거로 이거로 멋있다 와 이틀 컷다 그랬어 이틀 컷다 그랬어 이틀 컷다 이틀 컷다 와 CG가 대박이다 이틀 컷이 진짜 멋있다 아미드네가 그냥 세트상에 달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하다 마지막 마지막 승부18 이렇게 됐司enschaft 누구 어디있 çalışpine 나는 아vest 아 진짜 진영 왜 이렇게 귀엽게 해 너무 착해 야 진영 나 진영 정 매력이야 멋있잖아 나 착해 너무 너무 숨겨워 귀여워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마이크 드럼 리믹스 버전이 나왔습니다 저희 열심히 진짜 핏단 음을 흘려가면서 촬영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BGM을 틀어놓고 저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 BGM을 틀자 알죠 여러분 아 여러분 아 드디어 저희가 열심히 촬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새로 녹음해서 만든 마이크 드럼 리믹스 버전 잘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로 또 마이크 드럼 버전이 이렇게 이렇게 뮤비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멋있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서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전 그럼으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好